초 대형 허리케인이 미국 남동부를 강타하면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번 피해가 100년 사이 최악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원예미 월드 리포터입니다. 미국 남동부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위치한 도시 애쉬빌. 흙탕물이 지붕 위까지 차오르면서 도시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도로가 침수되면서 수도와 전기 공급이 중단됐고, 통신까지 마비됐습니다. 미국 남동부를 강타한 초대형 허리케인, 헐린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고 시속 225km의 헐린은 플로리다에 상륙해 조지아와 테네시,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등 6개 주를 휩쓸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지금까지 6개 주에서 파악된 사망자는 최소 93명이며, 실종자도 수백 명에 달합니다. 헐린이 강타한 지 닷새가 지났지만 피해 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애틀란타는 이틀 동안 282mm의 강우량을 기록해 측정을 시작한 지 14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고, 노스캐롤라이나주 역시 100년 만에 최악의 홍수를 맞이했습니다. 허리케인이 주춤해지면서 복구 작업이 시작됐지만,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허리케인으로 미국 내 재산 피해 규모가 우리 돈으로 최대 34조 원에 달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월드뉴스 원혜입니다. 월드뉴스 원혜입니다. 월드뉴스 원혜입니다.